최근 1, 2인 가구 증가에 따라 주택 대체제로서의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가운데 수요가 많은 수도권은 상승폭이 확대된 반면 대전과 세종은 상승폭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2021년 4분기 오피스텔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등 수도권의 지난해 4분기 오피스텔 매매 가격 지수가 전국 평균 상승률 1.03%를 웃도는 1.21% 상승하며 전분기 1.14%보다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반면 집값이 내림새로 돌아선 대전과 세종은 각각 0.48%와 0.34% 상승에 그쳐 전분기 상승률 0.85%와 0.43% 비해 상승폭이 축소됐습니다.